국제대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들으셨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They are interested on whether you have heard about the incident the previous manager changed, and they want to know how it happened. Are you aware of how the previous manager was changed? I have no information. I have seen a lot of mistakes on the internet, but I have seen a lot of mistakes on the internet. So, the event has opened the winter season, but I don't know if you can see a lot of mistakes on the internet. Just now during the interview, you have mentioned that Incheon United faces some technical errors from the matches that you have watched on the internet. Do you think you can improve those without buying players from the summer transfer window that's coming? I think the next 3-4 weeks before the first match against Yanggook, I have to study the team. I have to try to make the team better with the training sessions, the tactical sessions. Then we will see what's happening in the beginning with the wrestlers. If we get good wrestlers, maybe we won't have to do something. But if the wrestlers not really good in the beginning, maybe we have to react. Thank you. Okay. Movement-like-like-to-w grande poni-d. We have to do some training sessions, and have to do some training sessions, so we can take the training sessions, and also we can take the training sessions. Therefore, if there are the processes that you can look for our results after this, if we look for our results, we can manage the to prepare the way we will be quite to think. You can expect the best results. Yeah, first, 이형 감독님은 팬들이 안티운동을 지금까지 했었는데 사회의 전까지 그 이유가 전술 문제였지만 선수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코칭과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좀 밖으로 많이 드러나면서 팬들이 결국에는 안티운동까지 했었는데 그리고 안드레스 감독님이 새로 부임하신 이후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하실지 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 이전의 매니저는 조금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커뮤니케이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다 그의 프로젝트와의 대기점이 있었습니다 팬들이 안티운동을 위해서 팬들이 안티운동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책임에는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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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항상 공유하고 공유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두는 특별한 존재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탈락은 그냥 상당한 존재에 의결합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synergy에 일하는 것 같아요, 그 함성은 공개될 방식을 하며, 관계가 진심으로 기회가 많습니다. 제가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으로 불면서 저의 할 일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선수와 커뮤니케이션 할 거며, 클럽과 커뮤니케이션 할 것이며, 그리고 저는 같이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이 해야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같이 해야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혼자 할 경우에는, 혼자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이며, 모드진, 선수, 그리고 코칭 스태프 모두가 커뮤니케이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천이라는 팀이 15년이 된 팀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덟 번째 감독님이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감독님의 주기도 짧고, 오래 계시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짧게 짧게 또 만족해 나가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감독님은 그런 상황을 끊으실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이 팀에서 감독님께서 이루고자 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천 유나이데트 팀이 15년이 된 팀입니다. 당신은 8명의 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4명의 팀이 5명의 팀을 rijbe건뿐 때의 팀에 따라가는 시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지키지 않을까? 어떻게 자리 수준 into 팀에 이는 기준을 다가씨가 있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여 당신은 어떻게 아래가 더 나타났다? 당신은 5명의 팀에 대한 유지의 1위, 내가 노력한다는 일을 이해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당신은 4명의 팀에서 이는 2위에 대신을 당할 수 있는 일을 잊게. 저는 어떤 팀이 많이 더 좋았을까? 작년에 작은 팀이 더 좋았을까? 또 다른 팀이 더 좋았을까? 그리고 다른 팀이 더 좋았을까? 저는 많은 기회를 더 좋았을까? 좋은 답변입니다. 제가, 당연히, 저는 여기가 짧은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제가, 팀, 클럽과 팬들이 성공할 수 있다면, 제가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인천 유나이티드가 더 좋은 클럽을 맞게 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경기를 보았습니다 경기를 보았을 때 우리팀이 우리팀 보다 더 잘하는 팀을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 경기는 작은 것들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차이를 만들었는데 이런 작은 것들을 개선을 해야 더 팀이 좋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본인 스스로는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짧게 있을 생각으로 온 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팀과 클럽과 팬들과 교류를 하면서 장기간 잊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감독님이 피곤하셔서 혹시 사진 찍고 싶은 곳에서 많이 기다려야 되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팬들이 많이 표정이 어두우고 그런데 다들 오신 거 환영하고 있고 앞으로 엄청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랑 기다리고 보니까 사진을 잘 찍을 것 같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랑 기다리고 보니까 사진을 잘 찍을 것 같고 돌아가면 사진을 잘 찍을 것 같고 귀여워 아 여기지 감사합니다 오늘 해蛋 감사합니다.